제 2회 아이돌농 수영대회! 수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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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못하는 사람. 아, 맞아. 말이 많네. 하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도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우승할 수 있는 수영대회를. 일단은 저부터 얘기할게. 1조 보컬 포지션 멤버야. 정한, 우지, 승관, 도겸, 조시야. 2조 랩 포지션. 에스쿱스 민규, 버논, 원우. 3조 퍼포먼스 포지션, 호시, 디노, 디에잇춘. 오케이? 일단 1조부터 수영과 모자를 착용하도록 할게요. 귀엽게 써도 돼. 모자. 야, 야. 야, 도겸이 봐. 어, 진짜 수영 써도 아니지? 야, 얘 진짜. 수영할 수 있는 거야? 야, 봐봐. 자, 경기장. 세트. 응? 오픈! 자. 열리면서. 자, 룰은 간단해. 앞에 보면 본인의 얼굴들이 다 있어. 수영 레인처럼 되어 있어. 수영 레인처럼 되어 있어. 수영 레인처럼. 수영 레인처럼 되어 있어. 우와, 대박. 수영 레인처럼 되어 있어. 음료수를 빨리 마시는 사람이 레인으로 빨리 가겠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다고 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지? 너무 좋다고 하지?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어. 알았지? 1번 레인. 정한. 2번 레인. 우지. 3번 레인. 승관. 4번 레인. 도경. 5번 레인. 우지. 우지. 혹시 갑작스러운 수영 경쟁은 그렇습니까? 진전부터 마사지. 자, 마사지할 수 있어. 자, 공병. 우는 체리, 우는 체리. 우는 체리, 우는 체리, 우는 체리. 아, 또 CG팀 엄청 이려야겠네, 얘기. 준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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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정. 올해는 한 번이면 탈락인데. 탈락이죠. 이제는 다시 3개월 2개. 아, 부정 출발. 자, 나라는 슈퍼... 야! 자, 나라는 슈퍼... 자, 출발합니다. 아, 달랑 못 정붙이 너로 오세요. 자, 지금 하고 있어요. 달랑 못 정붙이 너로 오세요. 달랑 못 정붙이 너로 오세요. 자, 아직 몰라. 조수하, 조수하 빨립니다. 지금 조수하 선생님이 무섭이 빨라요. 자, 지금 빠릅니다. 조수하 선생님이 무섭이 빨라요. 자, 지금 무섭이 빨라요. 아, 빨대 빠졌어. 저 부승과 빨대 빠졌어요. 뭐야, 내 것도 빠졌어. 빨대를 뽑아도 돼. 아, 지금 조시아 빨라. 조시아 빨라. 우지, 우지 갑자기 치고 나가네. 우지, 우지 갑자기 치고 나가네. 진짜 늦었는데. 우지가 빨대를 못하는. 조시아. 아, 조시아. 조시아 빨라요. 조시아 빨라요. 조시아 빨라요. 아, 지금 동협이. 동협이. 자, 자, 자. 자, 자, 자. 조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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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실전. 자, 안 돼, 그냥. 민규 선수는 뭐 급하게 헤드폰을 지금 구해왔어요. 아, 지금. 음악 나오나요? 어떤 음악을 듣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좋은 노래를 듣고 계시네요. 1번에인 에스코스. 자, 2번에인 민규. 3번에인 버논. 4번에인 원우. 자, 준비. 아, 자, 준비. 아, 자, 야. 이 선수. 아, 죄송합니다. 저, 저. 헤드셋은 빼고. 수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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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이스. 준비. 민규야. 아. 민규야. 수영장에. 부정 출발이요. 한 분 더 하면 바로 실격이요. 감사합니다. sir, 준비. 자,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선수는 출발했구요. ،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선수는 출발했구요. 자, 지금 비슷합니다. 아, 지금 에스코스 빠릅니다. 와~! 우리는 прямоständ다. 아, 지금 에스코스 빠릅니다. 어~! 에스코스 빨래요. 에스코스 빨 собир. 원우 선수 지금 뭐하고 있죠. 아, 오늘 갑자기 칩니다. 원우 선수 지금 뭐하고 있죠. 젤, 오늘 갑자기 칩니다. 하우! 대수수! 대수수 빨라요? 대수수 빨라요? 대수수입니다. 박도중이었다! 대수수입니다. 박도중이었다! 박도중이었다! 밍규와 대수수! 밍규와 대수수! 김민규! 빙규! 김민규! 민규! 김민규! 민규! 민규 전주! 로라이니 김윤경수, 김윤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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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팀 0.53! 내게 신기해!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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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오빠! 민규 오빠! 지금 세계 신기록 33.5다 신기록 33.1편이 새로운 세계 신기록에 열렸습니다 지금 33초 세계 신기록 한 번만 김인규 씨 만나보겠습니다 김윤수 선수 없으신가요? 김윤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여러분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둔 최 김민규 씨를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에스콥스라고 거의 박빙이었어요 1번 네임 호시 2번 네임 디노 3번 네임 디에잇 4번 네임 준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천천히 가고요 갑니다 자 천천히 가고요 갑니다 자 천천히 가고요 여기가 넘쳐 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예 중선수 아 중선수 아 중선수 아 중선수 빠른데 중선수 아 중선수 아 중선수 빠른데 와 준 엄청 빠르다 일단 다 마시기만 해도 돼 다 마시기만 해도 됩니다 신경이 형 신경이 형 신경이 형 부터가 안 떨어지는데 김인규 얘기하지 김인규 얘기하지 김인규 얘기하지 김인규 얘기하지 와 와 준 와 진짜 빠르다 준 빨라요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준 빨라요 와 와 진짜 빠른데 진짜 빠르다 와 와 아 아 와 와 자 이렇게 해서 수영 JBS 형제umes은 민규 빰빰 빰빰 빰 빰 자 1위 간상으로 올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위 간상으로 올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등 준 2등 준 3등 에스쿱스 아 여기저기 2등이 저기인데? 아 이렇게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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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거 애매한 거 축하합니다 빠밤 시상에는 수영 대회 대표 대표 씨가 시상에 3등을 했습니다 아 두 메달부터 가야 돼 두 메달도 보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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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씩 깨물어 보세요 깨물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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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국가가 펀고 있습니다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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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나라 빠르고 잘 톡 에이 맞습니다 에이 맞아요 사랑스러운 최혹의 네 시상에 Be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